여자 거세요 아니 색깔은 좋아하는 색깔인데 안 되겠네요? 오히려 외국 모델들이 저렇게 입지 않아? 미우미우 느낌이야 미우미우 스타일이에요 미우미우요? 미우미우 느낌이야 미우미우 오! 오 너무 예쁘다 오 내 거다 왜 안 입어? 제 거야 뭔지 알죠? 형이 딱이네 민혁아 줘봐라 잠바 하하하하하 왜 이래요? 나 방금 침쳤잖아 전부다 야 이거 디아도라야? 디아도라 옛날에 저도 왜 이렇게 브랜드를 따져 오빠 왜 이렇게 브랜드를 따져 야 이거 근데 객관적으로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안 어울리냐? 홈을 좀 내려놓고 잘 생각해봐 아 그래? 이런 룩이 더 훨씬 나아 모범생 룩이 그러면 이거는 이거에 맞는 애한테 줘야겠다 봐봐 오빠였봐 오빠가 얼마나 이거 사실 주인이 있잖아 주인이 한번 입어봐야지 어울리도 어울려 이야 확실히 다르네 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게 잘 어울려 진짜 그 인스타에 있는 얼짱 느낌 우와 와 어떻게 얼마나 멋있을려고 그래? 야 어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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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딱이다 딱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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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훨씬 힙해 형 나 런웨이야 어 어울리네 벌써 어울려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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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 맞지? 오~! 이렇게 훈훈하고 좋다? 이렇게 나눠주고 막 이런 게?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옷을 안 입거나 이러면 주변이 바로 좋으므려요 빛깔이 제가 좋아하는 빛깔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자 거세요 근데 깜짝 놀랐어 뺏는데 금방 끝나가지고 이것만 한번 입어라 진짜로? 알겠어요 이것만 입을게요 보고 싶어요? 아 근데 색깔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어? 그리고 이제 또 다음은 자켓이에요 어 자켓 몇 년 전에 소개팅을 좀 해보겠다고 이제 옷을 샀었어요 이렇게 근데 입고 잘 안 됐어요 하하하하 그 이후로 이제 안 입어가지고 어 소개팅이라는 게 또 그렇게 근데 이거는 안 되겠네요 이거는 진짜 내가 색깔은 좋아하는 색깔인데 아니 색깔은 좋아하는 색깔인데 안 되겠네요 근데 오히려 외국 모델들이 저렇게 입지 않아? 미우미우 느낌 미우미우 스타일이에요 미우미우요? 미우미우 미우미우 쇼할 때 근데 요즘 이렇게 가끔 입으시던데 요즘? 근데 그렇게 입지 마 어? 입지 마 그렇게 입지 마 내가 입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석훈아 입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? 안 되겠어요 야 이거 아 이거 색깔은 좋아하는 색깔인데 오 색깔은 미치색 색깔은 작네 너무 여자 꼬세요 지금 아 너무 아쉽다 웃겨졌어 그래도 아이고 좋아